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범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아주 효를 최고의 가르침으로 배워왔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핵과적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효사상이 많이 시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우리의 효 문화, 이런 아주 고유 문화를 우리나라의 장점인 고유 문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봉양주택 비가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가세주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큰아들, 작은아들이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도 집이 있고 작은아들도 집이 있고 또 부모님도 집이 있고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어서 1세대 3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모님이 집을 팔아야 되는 아주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집을 팔아야 돼요. 지금 당장. 자, 어떻게 됩니까? 세금 문제가. 1세대 3주택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들 둘이 둘이 다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는데 3주택인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상담을 해보니까 동거 봉양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비가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아주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의 양도 집을 부모님이 양도하신 주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비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몇 달 후에 갑자기 고지서가 나왔어요. 세금 고지서가. 1세대 3주택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과세. 엄청난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나왔어요.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놀라지 마시라고 선생님은 동거 봉양으로 충분히 비가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에 조세 불복을 제기해서 조세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세 심판원에서는 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1세대 3주택이지만 동거 봉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가세, 부모님이 살던 집을 양도했을 때 비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큰아들도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었고 작은아들도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었다. 각각 경제적 능력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다만 동거 봉양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한 세대를 구성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이 사례와 같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다주택으로 고민하신 납세자가 계시다면 동거 봉양 비가세 혜택을 잘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비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